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희 선생님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 먼저 날씨 날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자 2월 3일 입니다 2월 3일 이구요 자 새벽 아침 7시 입니다 7시 30분 넘어가구요 뭐 난리 난데요 대한민국 그래도 여러분들 1차 준비한 애들은 무조건 시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먼저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선생님이 이천 지금 우리나라 nc ic 입니다 nc ic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w w nc ic rk r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있을 겁니다 이 들어가시면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뜰 겁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선생님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2022 개정 교육과정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추진 일정입니다 자 먼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제 개정 주요사항을 발표했고 뭐 총론해서 뭐 이게 학점 고실 하는데 실질이 언제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볼 필요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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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끝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천행 교육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했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 맨 밑에 보면은 고등학교 이거 다 봤죠 총론에 봤죠 예 총론 다 이해했으니까 너무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 그렇죠 이제 건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 시험 본명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볼게요 2018년도 2018년도 4월달 자 2018년도 4월달에 발표한 전문교과 2 이걸 보란 말이야 자 눌렀습니다 원문을 다운 했습니다 자 다운로드 얘기 보면 건설이라고 있어요 맞죠 건설을 다운받겠습니다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되요 자 먼저 이거를 다 출력하세요 다 출력하시고 어 선생님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은 무조건 이걸 다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누군 누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은 전문교과 2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건설 직업 전문교과 교육과정입니다 공업 일반 아예 그 공업 관련된 것도 다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전설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과 교육에 자 이거 선생님이 밑줄 치겠습니다 이거 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셔야 되고 교육과정 목표 이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파일 저장 자 바탕하면 자 22년 자 공사 2023 23 임용 고시 관련 여기에 별채 자 여기서 수정 V1 그래서 업데이트 한다는 뜻이에요 자 갑시다 아 그렇죠 색칠 되겠죠 자 선생님 보내드릴께요 자 어디에 있으셨냐 NCIC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들어가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료실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세히 나와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께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자 건설 분야는 자 건설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목표와 구조 편성 운영의 방향입니다 이게 그대로 말 그대로 이게 주관식 시험이 됩니다 1번 문제가 자 건설 분야는 자 건설 국가 사회반적 중량기능을 건설 산업위에서 건설기술 양성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의 기초기술에서 응용기술 자 기초기술에서 응용기술에 이러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임입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거 갖추는다 따라서 건설 분야의 교육은 자 이거 이걸 외우세요 건설 분야의 교육은 건설 분야의 기능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과하고 실천하는 기능기술의 양성을 목적 이게 목표입니다 이해했나요 친구들 이걸 외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위하여 건설 분야 교육은 건설 분야의 기초지식과 산업현장 실무 기능 기술 및 태도를 시킬러 취업 및 창업 등의 진로계측으로 자를 실현하여 직업의 전생에 걸쳐서 동일 분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력의 성격을 지닌다 이게 성격입니다 자 목적이 있고 성격이 있고요 또 전화합시다 자 건설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관련이 아니라 기능 기술의 토모 건설 분야의 기초 원리와 기능기술을 섭득해서 건설산업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직무수행에 풀려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의 길을 길러 건설안정의 실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되 평생학습태도를 길러 직업의 전생을 개최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이게 세부적인 목표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렸다 종이도 없는데 취소 저장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봅시다 자 먼저 교육과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빨리 하세요 아이가 자 이게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하는겁니다 아이고 먼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해놓고 맞바위 딱 붙여놓으세요 시험문제 나온다는데 100% 나옵니다 내한테도 이거 내겠습니다 왜? 여러분들 시험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뭐든지 오류가 없애야 되겠죠 그 오류를 없애라면 어떻게 한다? 증명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 무사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라는 걸 오늘 첫 시간에 첫 시간에 건설전문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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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